안녕하세요. 사화책방에서 98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 당신의 이직을 바랍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당신의 이직을 바랍니다. 라는 책은 앨리스 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당신의 이직을 바랍니다. 아니 왜? 왜 이직을 바래? 무슨 의도야? 왜 이직을 바라는 거야? 자, 앨리스는 이제 이직을 왜 장려하냐면은 이직을 통해서 한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은 곳을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직을 바랍니다. 여러분, 뭐냐? 그 전역에 있는 삶 얼마나 향유하시고 누리시고 사시나요? 뭐 요새 물론 칼퇴 시켜주시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긴 한데 좋아요. 그럼 칼퇴 말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직무일 만족하세요. 비전이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해도 난 평생 큰 염려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만족스러우면은 그냥 잘 다니면 되죠. 조건도 좋고 다 그러면 잘 다니면 되죠.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비전도 불투명하고 약간 이러면 이제 앨리스는 그런 이직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리스는 당신의 이직을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아, 하필이면은 또 공교롭게 제가 오늘 이직하니까 제가 지금이 7월 7일? 뭐 그런데 7월 7일 금요일인가 그런데 제가 지지난 그러니까 5월 말에 제가 5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여태 요새 이제 시럽 코드 뼈 받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하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10월 9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면접으로 왔어요. 저는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좀 취미. 저는 사실 이거 업으로 하고 싶지만 덕업일치에. 그 뭐냐. 이 방송하는 거에 저는 덕업일치. 덕질. 오덕. 약간 이 덕질하는 거랑 오비랑 저는 일치시킨 게 제 큰 관심사이지만.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건 저는 통역과 번역을 했었습니다. 저도 공교롭게 그 앨리스 전이 원래 이제 제가 이거 제 얘기한다면 이제 앨리스 전 소개를 할 건데. 예. 저는 1년 반 정도 이제 통번역을 했는데. 근데 저는 전 예를 들어서 전 직장 1년 좀 넘게 근무한 직장 같은 경우는 제 조건이 마음에 들고. 그렇게 업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위치도 서울이고. 그래서 그렇게 잘 했는데. 근데 오늘 면접본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통번역 말고 진짜 영상 만들고 약간 컨텐츠 만들고. 이거 정말 하고 싶어서 아마 위치도 좀 취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 전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앨리스는 강원도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저도 경영학과인데 반갑네.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STX 있잖아요. 그 선밭. 선밭. 그 배. 조선. 이것뿐만 아니라 STX가 에너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앨리스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서에서. 그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만두었는데. 왜 그만두었냐 하면은. 그가 STX 그만둔 걸 이제 거기 들어가면 사원을 입사하잖아요. 사원을 입사해서 이제 그 다음 좀 시간제한 대리, 과장. 그리고 엄청난 그런 경쟁률. 이걸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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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부장 막 다 뚫고. 그리고 임원이 돼. 막 이래서 뭐 이사 막 돼. 근데 그게 확률이 한 1%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진짜 100명 중에 또 한 명이 되는 그렇게 뚫고 갔는데. 막상 앨리스가 생각하면 약간 그런 임원들의 삶이 있잖아요. 봐도.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난 저 사람처럼 사는 건가? 노노노. 오오오. 에이핑크. 노노노. 안 돼. 안 돼. 안 돼. 노노노. 안 돼. 안 돼. 그래서 앨리스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라. 저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앨리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니. 뭐하러 내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미련이 없는 거죠. 요새 한국 취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정규직 얻는 거. 그래서 그는 부담없이 정규직을 그냥 털퍼덕 내려놨습니다. 털퍼덕 내려놨고. 대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였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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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거였죠. 그건 바로 그는 싱가포르. 아니 꼭 싱가포르가 아니라 외국에 가서 사는 거.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엄청난 큰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려는 사는 것 대신 자기는 좀 더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한 번 감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는 뭐냐. 그 싱가포르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싱가포르에 가서. 그리고 싱가포르 간 것도 이분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지고 가고 약간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가서 약간 좀 막무가내 그런 느낌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근데 이분이 에스텍스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도 좀 약간 되게 막무가내적. 아니 막무가깔하지 않아요. 전략적인 애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냥 이력서 한 50군데 됐는데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대요. 진짜 다. 근데 한 군데. 에스텍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에스텍스에서 임원진. 사장단이 이제 회사 아니 회사가 아니라 학교 이렇게 방문한 거였잖아요. 학교 와서 좋은 소리 해준 거였죠. Q&A 받고. 그때 이제 사장님 바로 뒤에 앉아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쓱 드린 거였잖아요. 아 나 여기 정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어 그래 그런가. 그러면 좀 따로 얘기를 해보겠나. 약간 이렇게 해서 진짜 독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앨리스가 사장님한테 줬던 포스트잇을. 나중에 앨리스가 입사하고 나서. 어 담당. 자기 담당했던 그 인사팀 누군가가. 어 야 이게 너였냐고. 약간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앨리스는 그래서 뭐 에스텍스에서 이제 싱가포르 갔다고 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한 5년 지난 5년 정도 있었는데 5년간 회사 3군데 있었다고 해요. 다 다른 직무로. 첫 번째 회사는 가스랑 오일의 그런 헤드헌팅 계열 회사였고요. 영국 계열로 전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링크디인 있죠. 링크디인 그 HR 뭐 이런 채용 채용 그 관련된 플랫폼인 링크디인에서 어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고객의 성공을 책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매니저로 어 그렇게 또 다른 직무로 일했고 그 다음에 마침 요새도 하고 계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프록탠 갬블 그 세계적인 소비직이요 있잖아요. 거기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간 3가지 직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개가 이제 저자소개는 끝났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한번 좀 약간 그거를 조망해보자 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이제 한국이 뭐지? 한 6.25 끝나고 나서 이제 경공업, 중공업 약간 선진국들을 열심히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쫓아서 패스트 팔로워, 겁나 열심히 이렇게 쫓아서 지금의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앨리스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좀 더 큰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적절하게 잘 판매한 게 더 그 다음 단계다라고 차관을 하셔서 그러려면은 해외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하겠어 라고 앨리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어딜 갔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루징게임 더 이상 지는 게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그러면 내가 난 이기고 싶어 그러니까 난 해외 갈 거야 해서 해외 가셨어요. 해외 갔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막 좀 주변에 이제 가기 전에 많이 물어볼 거 아냐 막 친구들한테 야 나 갈까 말까 그럼 약간 이제 제언을 받고 조언도 받고 약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이제 좀 약간 막 누가 아 너 왜 가 거기 이렇게 물어본 답변을 주잖아 약간 그때그때 그럴듯하거나 좀 약간 이렇게 답변이나 뭐 그렇게 설명도 해주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그런 간절히 원한 마음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래서 이런 내면의 그 뭐냐 내 머리 목소리 듣는 거 약간 좀 제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우린 다 답을 알고 답 알고 있거든요. 단지 우린 막 친구나 가족이나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가진 약간 고민 걸 물어볼 때 사실 답정너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좀 응원 좀 해줘. 뭐 물론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응원을 받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내린 이런 선택이나 그런 답 약간 이런 게 어 이렇게 내 친구들이나 내 사람들은 지지해 주는 거 약간 그게 되게 중요한 생각했고 저도 그래서 약간 이런 내면의 목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일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집이 잘 산 것도 아니에요. 잘 산 거 아닌데 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걸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면접 받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티켓 판매하고 오면 통역하고 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약간 그런 걸 한 건데 근데 오늘 가서 얘기했던 게 저한테 야근이 많다고 대놓고 많다고 하고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야근이 많고 적고 그건 저한테 문제가 아닌데 저는 사실 그걸 제가 왜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 전 영상 이런 콘텐츠 만드는 거 훨씬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약간 좀 큰 의미부여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래서 오늘 저한테 면접 보신 분들이 다음 주 초에 한번 전화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저는 우선 여기에 대놓고 너무 세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아마 안 할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책에서 좀 제가 가장 약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좀 약간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좀 내가 사는 삶이 좀 약간 시시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내가 표준 평균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앨리스는 좀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멍청하거나 좀 약간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번 내려본 게 어떠냐 약간 이렇게 제안을 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책에서. 그리고 그런 선택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이제 끈질기게 그걸 멋들어지게 이제 해내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이제 붙들어내 매고서. 그래서 왜냐하면 약간 이런 바보 같아 보이는 결정이나 선택 같은 것들이 가끔 좀 약간 이게 신의 한수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신의 한수를 불러올 수 있어서 뭐 신의 한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좀 그런 선택이 없으면은 재밌는 이야기도 또 안 나오거든요. 그 요새 뭐냐 요새 제품 경쟁력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이런 이 얘기를 보니까 제가 문득 또 제 얘기가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전쯤 지금으로부터 봐야 하고 2017년 7월 7일이니까 2014년 내가 여름방학에 말이야 그때 그때 인터넷 했어요. 인터넷 했는데 제가 했던 게 이제 채용 전제가 약간 TO가 있었는데 전 근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안 됐거든요. 안 돼갖고 되게 시려에 빠졌어. 나는 한국 조직에 안 맞는 게 한 1년 반 이렇게 했거든요. 1년 반 했는데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아씨 제가 캐나다랑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대학교로 편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씨 막 시리에 젖어서 호주 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고 진짜 도망 막 그럴까 하다가 그렇지 않고 근데 제가 좀 야 너의 광기 도라이 기질은 철구로 이길 수 있어 이런 친구도 있었고 너 원래 좀 튀었으니까 방송 이러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이런 좀 남들이 잘 아는 약간 선택? 예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제가는 이 팟캐스트 이것도 물론 요새는 이제 채널이 만 개까지 됐지만 원래 5천 개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 선택도 한 번 내린 것도 그렇게 썩 나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그 처음 또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서 좀 좋았던 구절이 그 첫 직장 첫 직업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거 물론 저도 처음에 이제 왠지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남들이 선망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취업 준비해서 1년 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첫 커리어가 절대 마지막 커리어가 아니니까 음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앨리스 전에 당신의 이직을 바랍니다. 를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